박성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녹음한 결과물을 가지고 볼륨은 적당한지, 클리핑은 발생하지 않았는지, 또는 DC옵셋은 발생하지 않았는지 이런 정보들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녹음한 파일 하나를 열어 놓고 있습니다.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재생을 해보면 안녕하세요. 박성환입니다. 지금 마이크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프리소너스 오디오박스 22VSL에 슈어 SM57을 물려서 지금 녹음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파일인데요. 듣기만 해서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화면을 볼 수 있는 분들은 파형 정보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듣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게 툴스 메뉴에 있는 스터티스틱스 메뉴인데요. 이 스터티스틱스 메뉴를 이용하면 우리가 오디오 파일에 대한 다양한 통계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툴스 메뉴를 열어보겠습니다. Alt-T 자 이렇게 툴스 메뉴가 열리면 아래 방향키를 눌러서 스터티스틱스 메뉴를 찾아가실 수도 있지만 스터티스틱스 메뉴에 첫 글자 S를 누르면 바로 스터티스틱스 메뉴가 실행이 됩니다. S 자 스터티스틱스 대화 상자가 열렸네요. 자 이 대화 상자에는 다양한 통계 정보들이 표시되는데 센스 리더가 잘 읽어주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읽기 포인터로 읽어보거나 아니면 컨트롤 쉬프트 제트 읽기 모드로 읽어보면 된다고 그랬는데요. 자 이번에는 제가 읽기 포인터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키패드 8번 자 키패드 2번으로 읽어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내려가볼게요. 키패드 2번 샘플 밸류에 커서 괄호 열고 데시벨 괄호 닫고 미니몸 샘플 포지션 괄호 열고 타임 괄호 닫고 미니몸 샘플 밸류 괄호 열고 데시벨 괄호 맥시멈 샘플 포지션 괄호 열고 타임 괄호 맥시멈 샘플 밸류 괄호 열고 데시벨 괄호 닫고 RMS 레벨 괄호 열고 데시벨 괄호 닫고 데시 20.254 자 RMS 레벨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으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RMS 레벨이란 것은 우리말로 바꾸면 평균 크기 평균 볼륨 크기 정도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RMS는 root mean square의 약자입니다. root mean square 자 하나하나 풀어보면 root는 제곱근 mean은 평균 square는 제곱입니다. 그래서 뒤에서부터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제곱을 해서 square 평균을 구하고 mean 제곱근을 씌운 것 root 이게 바로 RMS 값입니다. 자 평균을 구하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평균을 구하냐 하면은 소리 정보는 일종의 교류 신호라고 그랬습니다. 기준선을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값이 교대로 이렇게 반복되는 값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더해서 평균을 구하면은 결국 0에 가까워져 버립니다. 분명히 소리는 나는데 평균을 구하면은 소리가 안 나는 0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RMS라는 방법을 통해서 평균을 구하는 겁니다. 즉 제곱을 하면 모두 양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제곱을 해서 모두 양수로 바꾼 다음에 평균을 구해서 제곱을 했으니까 다시 root를 씌워서 일반 평균 값에 가까운 평균 값을 얻는 거죠. 그래서 이 RMS 값을 보통 실효 값이라고 그럽니다. 실효 값 전기계통에서 많이 쓰는데요. 이 RMS 레벨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편하게 평균 소리 크기 정도로 그냥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키패드 5번을 눌러보면 다시 눌러보겠습니다. RMS 레벨 괄호 열고 대시벨 괄호 닫고 대시 20.254 자 대시 20.254면 맞게 제가 들었나요? 어쨌든 마이너스 20데시벨 근처 값이 평균 값이네요. 지금 우리가 녹음한 그 소리의 평균 값이 마이너스 20데시벨 근처 값이라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키패드 2번을 눌러서 더 내려가 보면 에버리지 밸류 괄호 열고 대시벨 괄호 닫고 대시 INF 점 자 에버리지 밸류 이건 제가 전에 DC옵셋 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에버리지 밸류 값이 대시 INF 즉 마이너스 INF 값이면 DC옵셋이 없는 아주 좋은 신호라고 그랬고 이 값이 마이너스 90 마이너스 70 뭐 이런 값이면 DC옵셋이 발생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시 INF 마이너스 INF니까 지금 DC옵셋은 없는 거네요. 자 이 부분은 양호합니다. 자 키패드 2번으로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또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요. 맥시멈 트루피크 밸류 자 이게 그 트루피크 그 실제적인 피크 값입니다. 자 피크라는 것은 봉우리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이 오디오 파일에서 가장 볼륨이 높은 부분의 실제 볼륨 값입니다. 자 이 값이 뭐라고 나왔냐면은 자 키패드 5번을 다시 누르겠습니다. 맥시멈 트루피크의 샘플 밸류 괄호 열고 데시벨 괄호 닫고 대시 0.297 대시 0.297이면 마이너스 0.297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클리핑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아주 그 0데시벨이 아주 근처의 값이네요. 만약에 클리핑이 발생했다면 즉 0데시벨을 넘어갔다면 이 값이 대시 0.000 아마 이렇게 표시될 겁니다. 그래서 대시 0.000 이렇게 표시되지 않고 그것보다 더 아랫값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클리핑은 발생하지 않은 거고요. 지금 여기도 클리핑은 발생하지 않은 겁니다. 아주 아슬아슬하게 클리핑은 발생하지 않았는데 전에 제가 녹음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그 피크값이 마이너스 3데시벨에서 마이너스 6데시벨 사이에 오도록 설정을 하고 녹음하는 것이 좋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 기준에 맞춰보면 지금 이 녹음은 볼륨이 지금 너무 높은 겁니다. 즉, 지금 현재 상태보다 볼륨을 조금 더 낮춰서 녹음해도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맥시멈 트루피크 값이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6 사이에 오도록 녹음을 하면 아주 좋은 녹음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297이면 지금은 조금 높은 값이고요. 자, 그렇게 이해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패드 2번 맥시멈 필터드 트루피크의 샘플 포지션 괄호 열고 타임 괄호 닫고 맥시멈 필터드 트루피크의 샘플 밸류 괄호 열고 데시벨 괄호 닫고 데시 0.074 자, 여기 보면 그 필터드 트루피크라는 값이 있는데요. 이거는 트루피크하고 거의 비슷한데 이게 조금 더 정확한 값일 수도 있습니다. 매뉴얼을 읽어보시면 이 필터드 트루피크라는 것은 그 트루피크를 계산할 때 오류들이 좀 있을 수 있답니다. 그래서 DC옵셋이 발생했다면 그 DC옵셋까지 감안하고 또 그 오디오 파일의 비대칭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그 계산된 값이 필터드 트루피크 값이랍니다. 자, 그냥 위에 있는 트루피크 값만 참조해도 되고 또 조금 더 정확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여기 필터드 트루피크 값까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여기서 새로 확인한 값은 RMS 레벨 그 다음에 트루피크 밸류 자, 이거 두 가지가 되겠네요. RMS 레벨은 일종의 평균값 트루피크 밸류는 볼륨이 가장 큰 부분의 볼륨값 자, 그래서 RMS 레벨 에버리지 밸류 트루피크 밸류 자, 이 세 개를 확인하시면 현재 녹음된 파일이 적절한 상태로 녹음되는지 그 상태를 우리가 객관적으로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RMS 레벨 값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RMS 레벨 값 같은 경우는 짧은 구간에서는 이게 평균 값으로 의미가 있지만 좀 긴 구간에서는 평균 값으로서의 의미가 그렇게 크게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RMS 값은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에버리지 밸류 그 다음에 맥시멈 트루피크 밸류 자, 이 값들만 참고하셔서 지금 녹음 상태가 어떤지 분석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엔터를 쳐서 스타디스틱스 창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사운드 포지 프로 11.0 대시 대괄호 열고 녹음 샘플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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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